나이큐, 나이큐, 나이큐 와, 수고하셨다 오늘 뮤비 마지막 제일 빡센 촬영까지 잘 마무리했어요 잘 마무리했고 이번에는 큰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장면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Seven이라는 곡은 제가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와, 이거는 곡이 너무 좋다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바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했던 곡 몇 시간, 늙은 몇 초, 이런 사랑 이런 멋있는 사랑 노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잘 참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연장